이번 시간은 표준규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에서 표준규격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표준규격은 크게 등급규격하고 포장규격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 교재 보면 전반부가 포장규격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후반부로 가면 등급규격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것은 등급규격이에요. 전에는 앞쪽에 포장규격 쪽에서도 출제가 됐는데 지금 포장규격 쪽이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출제 대상에서 거의 빠져나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를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등급규격을 앞부분을 모르고 후반부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포장규격 관련된 내용을 하고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목적 나오죠. 그래서 그 앞에 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품질관리법의 목적과 여기 표준규격의 목적을 한꺼번에 기억을 하십시오. 이 고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그래서 결국 내용은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으로 되어 있다 한 내용입니다. 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목적이 나오는데 이건 법의 목적과 한 세트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비슷한데 단어가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이제 용어의 정이 나오는데 표준규격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3번에 등급규격을 한번 볼까요?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서 등급규격이라는 개념은 품목이나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 항목을 설정해서 특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우리가 등급규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 항목을 봤더니 고르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 및 선별 상태 등 품질 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해서 특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혹시 등급규격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 필요 항목 8가지 나오는 거 있죠? 8가지 보시면 고르기 형태 색깔 해서 이게 총 8가지인데 이 8가지의 내용은 어떤 품목이냐 어떤 품종이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다 그러면 낱개 고르기, 색택, 신선도, 중결점, 경결점 이 5개가 필요 항목이 되겠고 뒤쪽에 마른 고추다 그러면 수분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럼 건조도가 필요 항목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달라지니까 키워드는 특성에 따라서 필요 항목 설정해서 특상, 보통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등급규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특상, 보통 등급을 매겨서 출하하는 농산물을 우리가 표준규격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어의 정의 1번처럼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면 좋겠지만 등급규격이 없는 농산물이 더 많습니다. 지금 작년 시험까지만 해도 약 81개였어요. 그런데 올해 시험에서 지금 등급규격에서 공유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공유가 전에는 농산물풍률관리법에서 공유를 관리를 했었는데 등급규격을 관리를 했었는데 등급규격이 양곡관리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몇 개 정도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등급규격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60몇 가지의 등급을 매겨서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면 되는데 나머지 품목들은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게 없는 경우에는 포장규격에 맞게 포장을 해서 출하하면 그걸 표준규격품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포장규격, 포장규격이라는 건 거래단위, 포장재료, 포장치수, 포장방법, 포장설계, 표시사항을 말한다. 그래서 이 6가지 항목을 우리가 포장규격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포장규격,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4번에 거래단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농산물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별표 1이 나옵니다. 별표 1을 놓고 보면 과실류, 사과 해서 5kg, 7.5kg, 10kg. 그리고 배하고 감귤은 3, 5, 7.5, 10, 15kg. 이렇게 해서 몇 kg씩 담아서 팔아라고 미리 정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래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페이지 거래단위 내용 먼저 한번 보죠. 농산물의 표준 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해서 별표처럼 이렇게 각 품목별로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표준 거래단위, kg수라든가 개수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별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당사자 간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역할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5kg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15kg 이상 되는 이런 경우 과실류 같은 경우에 5kg 미만, 15kg 이상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거래단위를 지금 표준 거래단위가 안정해져 있죠. 그런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간 협의라든가 아니면 시장 유통 역할에 따라서 다른 거래단위를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술형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과를 3kg 단위로 담아서 유통하고자 한다. 그러면 표준 규격, 포장 규격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3kg 단위로 가능할까요? 사과 같은 경우에 5, 7, 5, 10kg로 되어 있는데 5kg 미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당사자 간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서 다른 거래단위를 쓸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뒀기 때문에 3kg 단위의 유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포장치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치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해서 한국산업주격에서 정한 수성포장 계열 치수에 맞던가 그리고 두 번째 별표 2에서 정하는 그래서 이제 알아두기에 보면 별표 2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박스를 농산물 골판지 상자다 하면 예를 들어서 경북 청소에서 생산돼서 유통되는 사과 박스나 아니면 전북 장수나 무주에서 만들어서 유통되는 사과 박스나 아니면 충남 예산에서 유통되는 사과 박스나 어느 지역의 사과 박스가 됐든지 쌓아보면 사이즈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각각 몇 센치씩 만들어라 이렇게 미리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니은번이 지금 별표 2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디귿번. T11형 펠릿이나 T12형 펠릿. 그래서 T11형은 1100 곱하기 1100짜리 펠릿이란 뭡니까? 우리 지게차 쓸 때 지게차 쓸 때 밑에 까는 판이 있죠.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멍 사이에 지게차 손을 넣어서 들었다 놨다 하죠. 이것을 우리가 펠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T11형은 1100, 1100 T12형은 1200, 1000 이렇게 사이즈의 펠릿의 평면 적재율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바닥에 쌓아봤더니 90% 이상 쌓을 수 있는 박스의 형태면 그것도 포장치수에 맞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판지 상자 발포폴리스틸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에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하자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어떤 박스를 만들 때 이런 육면체로 만들죠. 그래서 길이, 너비, 높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길이하고 너비는 각각 몇 밀리로 만들어라고 미리 정했지만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에 적정한 높이로 해라 해서 높이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게 세 가지 재료가 있어요. 금속재, 목재, 그리고 플라스틱 이 경우에는 높이까지도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이라든가 목재, 나무, 플라스틱 이런 경우에는 어떤 비싼 자원이다보니까 자원의 재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길이, 너비, 높이까지 같이 규정을 하고 있더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그 다음은 포장치수의 허용 범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공장에서 만들었지만 길이나 너비가 공장에서 찍어내도 어느 공장에서 찍어놨냐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오차 범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판지 상자는 길이, 너비에 플라스틱, 마이너스 2.5% 그리고 그물망, 직물재, 포대, 포리에틸랜드, 포대 그러면 지금 우리 수학구 관리에서도 PP라는 개념이 나오고 PE라는 개념이 나오죠? 수학구 관리에서는 포장지에서 PP필름, PP필림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표준기역에서 나오는 PP필름하고 수학구 관리의 PP필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 표준기역, 지금 이쪽 포장재료로서 PP대 이렇게 표현하면 직물재포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마대자루라고 하는 거 쌀포대 같은 걸로 이용하는 마대자루가 PP대에 해당되고요. PE대는 수학구 관리나 표준기역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PP필름으로 만든 포대 우리 쉽게 얘기해서 비료포대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PE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망이라든가 직물재포대 PE대의 포장치수는 길이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리고 너비의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지대는 길이 너비의 플러스 마이너스 5mm 지대 같은 경우는 쌀포대 같은 경우에 종이포장제로 되어 있죠. 그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발포폴리스틸렌의 경우에는 길이 너비의 플러스 마이너스 2mm로 한다. 그래서 발포폴리스틸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티로폼 상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 범위는 길이 너비 높이의 플러스 마이너스 3mm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높이까지 규정하고 있는 거 금속제, 목제, 플라스틱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예 높이까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3mm 라고 허용 오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제 표시 중량의 허용 범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kg 사과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사과를 5kg 정확하게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만약에 이 사과 박스에 사과를 5kg 정확히 담는다 5kg 무게를 정확하게 맞춘다 하면 사과를 15개 하고 4분의 3쪽 이렇게 집어넣어야 5kg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잘라서 넣어야 5kg가 맞는데 그러면 4분의 3쪽 이렇게 넣으면 잘라버리면 사과를 쓸 상관치가 없죠. 그래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용 오차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골판제나 피대, 지대 그리고 발포폴리스틸렌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마이너스 5% 그리고 증물제 포대 다시 말해서 피피대라든가 그물망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마이너스 10%의 허용 오차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 시험 방법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보실 내용이 없고요. 다음은 포장 방법이죠.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데 용이하여야 한다. 내용물이 흘러나오게 포장할 사람은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개방형으로 포장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포도라든가 아니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가 뚫려 있어서 복숭아를 우리가 육안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포도나 복숭아 상자를 유심히 보면 전부 다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좌우에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띠가 없으면 적재가 안 돼요. 다단으로 적재가 안 돼서 이 띠를 두른 거 이것을 우리가 적재하는 데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 설계 특별한 것고요. 표시방법 표시방법 내용을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표시방법이라는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제가 전라북도 무주에서 후지사과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전라북도 무주에서 후지사과 농사를 짓는데 이 사과를 수학에서 이제 수학시기가 가까워져서 수학에서 출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박스 제작부터 해야 되겠죠. 박스 제작할 때 박스 표면에 어떠한 내용을 인쇄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표준 규격품으로 출환하려고 한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요. 박스 표면에 인쇄 들어가야 될 게 내가 출환하는 이 사과는 표준 규격품이다. 일반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보다는 표준 규격품으로 출환 농산물이다. 이러면 소비자한테 더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갈 게 내 사과는 표준 규격품이다.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 박스 안에 소비자가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박스에는 사과가 들어있다. 그래서 품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소비자별로 선호도가 다릅니다. 품종별로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나는 후지 사과가 맛있다. 나는 홍로가 맛있다. 홍옥이 맛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품종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과에는 후지 사과가 들어있다. 그래서 품 종 그리고 제가 어디서 농사진다고요? 무주에서 무주 산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과 한 박스에 5kg이다. 내지는 20개 들어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무게하고 또는 개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라는 품목 그리고 후지라는 품종에 맞춰서 필요항목을 설정해서 등급을 매겨봤더니 특이더라. 등급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넣어줘야 될게요. 이 사과를 먹어보고 맛있으면 재주문해라. 내지는 이상 있으면 바꿔줄 테니까 연락해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이영보기가 농사 지었고 연락처는 010 몇 번이다. 그래서 생산자 정보가 들어가는 여기까지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의무표시 사항 중에 생산연도가 들어가는 경우 있죠. 쌀 같은 경우에는 생산연도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표시 사항으로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우리 교재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알아두기 별표 4 내용 한번 볼까요? 별표 4 내용 중에 니을 번 한번 보겠습니다. 의무표시 사항 니을 품종 해서 품종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표시 방법은 다른 것 같다 해서 과실류 같은 경우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자두 채소류는 메론과 마늘 그리고 화해는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과실류 7가지 채소류 2가지 화해류 4가지 해서 13개 품목 은 이 품종명이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3개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은요 품종명의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는 나는 후지 사과가 맛있다 내지는 아주 특이한 입맛을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나는 홍옥이 맛있다 저같은 경우 홍옥은 한입도 못 먹습니다 셔서요 근데 이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딸기 같은 거 먹으면서 나는 서량이 맛있다 딸기 품목 몇 가지는 알고 계세요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품종별로 선호도가 다른 것은 의무적으로 13개 품목은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생략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비읍번 한번 볼까요 내용량 또는 개수입니다 농산물의 실중량을 표시한다 다만 별표 1 농산물 표준 거래 단위에 따라 무게 또는 개수로 표시할 수 있는 품목은 다른 것 같다 해서 과실류의 유자 하나 그리고 채소류의 오이 호박 단호박 가지 수박 조롱 수박 멜론 푸덕소스 마늘무 결구배추 양배추 그리고 화해류의 전품목 그래서 지금 비읍번의 별표 과실류의 유자부터 화해류의 전품목 이것들은 개수만 표시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읍번의 표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들어있죠 과실류에는 유자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 유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게가 의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른 과일은 전부 다 무게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고 개수 표시는 그냥 변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게 표시 안하고 몇 개다 이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비읍번의 표로 있는 것들 이것들 같은 경우 유자 같은 경우에는 무게 생략하고 유자 100개 이런 표시가 가능하더라 하는 설명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되겠구요 그 비읍번 표 아래 한번 볼까요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는 별표 1 농산물의 표준 거래 단위에 맞아야 하며 3키로 미만의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소포장은 무게를 생략하고 개수 또는 성인만 표시할 수 있다 우리 요즘 마트에 가보면 2키로나 2.5키로에서 소포장하는 경우들 있죠 이 경우에 아까 개방형으로 포장해서 안에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게를 생략하고 개수만도 표시가 가능하더라 이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도 권장사항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여기까지는 의무 그리고 이제 권장사항들 첫 번째가 당도하고 산도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당도가 등급 항목에 들어가 있는 의무였는데 지금 당도 같은 경우에는 권장으로 빠졌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단맛나는 품목들이 안당한 것 없더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품목 봤더니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금감, 단감, 자두 해서 과일류 8개 그리고 채소류로 넘어가서 참외, 딸기, 수박, 조롱, 수박, 멜론 해서 채소류 5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초창기에는 당도 표시가 가능한 채소류를 4가지 이상 쓰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도를 표시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당도 표시 방법인데 지금 이게 올해 처음 들어온 내용입니다 지금 병에 액체가 차 있고 벌이 들어가 있죠 벌입니다 팔이 아닙니다 꼭 파리처럼 생겼는데 팔이 아니고 벌이에요 그래서 보통 당도 높은 당도 매우 높은 당도 이렇게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크기 구분에 따른 표시 방법도 지금 예시를 들어줬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과의 크기 구분 3 large, 2 large, large, middle, small, 2 small 해서 7단계로 표기해놓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도록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장 상황 중에 크기 있고 디귿번에 포장치 수나 포장치 중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양 성분의 표시도 가능한데 리을 번입니다 영양 주요 유효 성분으로 사과, 배, 감귤, 감자 등 농산물 표준 교육이 제정된 품목 화유류를 제외한 화유류는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 성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용으로 활용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영양 성분 표시할 수 있는데 에너지나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캡사이신, 안토시아닌 이런 함량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또 새로 생긴 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추의 매운맛 정도 캡사이신 함량 가지고 맵지 않은 고추, 약간 매운과추 그리고 보통 매움, 매우 매우 해서 고추 그려놓고 안 매운 것은 점점 고추가 빨개지는 겁니다 다 빨개지면 매우 매우 해서 소비자가 얼마나 매운지 캡사이신 함량을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라 하는 게 지금 고추의 매운맛 표시 방법 그림으로 예를 들어 드린 내용입니다 표시 방법 보면 포장 외면에 일괄 표시하되 품목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권장 표시 사항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의무 및 권장 표시 사항 외에 추가 표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표시하는 방법에 예시로 해서 표를 하나 이렇게 그려 드렸습니다 다음은 등급 규약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별표 5 내용이 지금 알아두기로 쭉 나오는데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은 표준 규약 특례 12번입니다 포장 규약 또는 등급 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에 포장 규약 또는 등급 규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급 규약이 없으면 포장 규약에 맞게 포장을 해서 출하하면 표준 규약품이 될 수 있는데 포장 규약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유사한 품목에 맞춰서 이렇게 포장해서 출하하면 그것도 표준 규약품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선 편의 농산물에 표준 규약품으로 표시하여 출하할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지금 별표 7의 내용은 알아두기 바로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포장 규약은 어느 하나의 품목 기준에 따를 수 있대 거래 단위는 유통 현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의무 표시 사항은 각각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은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명절 때 과일 선물 세트 같은 경우 보면 예전에는 사과 선물 세트, 배 선물 세트 각각 이랬는데 요즘 식구들이 적다 보니까 사과 배 혼합 세트 내지는 사과 배 한라봉 혼합 세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한 박스 내에 사과 배 또는 사과 배 한라봉에서 두 개, 세 개 품목이 각각 한 박스 내에 포장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를 지금 동그라미 3번이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또 한라봉까지 들어가 있으면 사과대로, 배대로, 한라봉대로 각각 의무 표시 사항들을 별도로 표시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선폐인 농산물 표준 규격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